아씨 왜 또 여기라서 안녕하세요 쿠르루입니다 오늘은 무지성 쿨라쿠 감옥 사냥 1시간을 해볼건데요 과연 얼마나 은하가 벌리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물론 1시간 풀로 보여드리면 다들 나가시고 없겠죠 그럼 그만 쳐다보고 가볼까요 한방 사냥터엔 무지성 각성 레인저의 윤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도 편하고 실제로 넷플릭스 감상하면서 사냥했어요 버프는 간편한 크른 장식과 베르심장 1시간 야영주 버프에요 그럼 비트에 몸을 맡겨라 어때요 참 쉽죠 필라쿠 잡퇴 가격이 오른 대신 마리당 하나만 드롭되는데 상급 주문서를 쓰면 2개로 드롭이 돼요 5분 동안 일반 주문서로 해보니 3개씩 드롭되는 걸 확인했어요 으아 뭐야 편집 프로그램이 시공간을 초월한다 한양이 끝나면 크락에 탈출 한양이 끝나면 크락에 탈출 한양이 끝나면 크락에 탈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에 비해 수익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돔이나 심해가 더 잘 벌지만 은혜풀 가동 사냥도 싫고 흰점도 싫다면 필라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에요 그럼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